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2024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대형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는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IMF의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결단 덕분에 경기 상황은 더욱 악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표 둔화를 용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상승한다면 시장은 이를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S&P500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영향인데요. 올해 백신 판매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꾸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비 비중이 감소하며 수익률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1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업체의 시티그룹 강세 소식입니다. 웰스파고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한 영향인데요. 해외 사업부 중 일부를 철수하고 국내 사업부를 단순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영향입니다. 웰스파고는 시티그룹의 주가가 3년 안에 100달러를 넘어서 현재 가격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다른 금융주 주가가 강부합 수준을 보인 가운데 시티그룹 주가는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약세 소식입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대형 성장주에 대한 밸류이션 부담이 지적된 가운데 빅테크 업체가 전반적으로 부지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도정하면서 더욱 부진했는데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낮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